안녕하세요 아 네 정기수님 등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시죠 일반인이신데 여러 스패너 하시느라고 너무 모든 분들이 감사해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수님 저도 스패너 드릴까요? 저도 좀 도와주시겠어요? 지난번에 드렸구나 다시 한번 네 드렸어요 채널 운영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집 닭이에요 우리 닭 6마리 키우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저거는 지금 계란 하나 제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에는 평균 한 3개에서 4개 낳는 것 같아요 지금 저것은 쌀을 제가 불려서 주는 거예요 우리집 닭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꼬앙이 꼬수니 꼬모 꼬영이 꼬비니 꼬리니 꼬리니는 맨 막내라서 꼬리니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는 계란 안 사먹어요 아 네 서금목 섹스포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렇게 봐선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랑 숨바꼭질도 개봉 당시 가족이랑 초딩 때 보러 갔는데 그것도 내 정신건강에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너무 어릴 때 봤으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내가 멘탈이 약한건가요 영화 감기 보고도 하루종일 일상생활 불가였고 잠도 못 잤네요 왜 영화에 나이 제한이 있는지 알겠고 진짜 그거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연이에요 제가 첫번째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땡땡님의 댓글 이래서 청부를 매기는 이유는 다 있음 초딩 말고도 중고딩들 본인은 이제 다 큰 것 같고 웬만한 잔인한 거 무서운 거 야한 거 등등 자극적인 내용 다 볼 수 있다고 믿는데 뇌선은 아니라니까 아직 덜 자란 거야 청소년은 그런 자극적인 거에 더 와 닿고 트라우마 남을 수밖에 없음 스무살이나 열아홉 살이나 별 차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네 고1이랑 고3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 엄청나지 않냐 스무살과 열아홉 살도 생각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나 그러니까 청소년일 때 함부로 막 청부를 찾아서 보고 그러지마 이런 답변이셨어요 여러분들 청불이 뭔지 아세요? 청소년 관람 불가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가 뜨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청불 드라마 초딩들 유치원생들도 봐서 난리더라 라는 게 두 번째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관람 불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어른들이 자기랑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? 나랑 보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요?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난 키즈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5살에서 7살 애기들이 막 오징어 게임 엄청 얘기하는데 등장인물부터 번호도 알고 내용 어디서 누가 줬고 누가 우승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 애들끼리 안에서 무궁화 게임하는데 움직이면 바로 총 쏘는 흉내내고 쓰러지는 척하고 엄청 충격적이었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다 봤다고 함 이게 댓글이었어요 제가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릴게요 맞아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영화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폭탄에 달이 날아가는 거랑 머리에 총을 쏴서 뇌가 밥알처럼 떨어지는 장면 보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잤음 이런 댓글이에요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잔인한 영화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 어른들은 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잔인한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의 댓글입니다 난 어렸을 때 본 초창기 코난도 너무 무서웠음 그쵸? 여러분들 코난 좋아하세요? 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코난 영화도 되게 만화 영화고 어린이 영화인데 좀 무섭죠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릴게요 특히 성폭행 고문 같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온 영화는 정말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초등학생 땐 학교 사회 시간에 이상적인 내용만 배우는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나라에서 운동권 학생을 고문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말고 야한 것도 크크 지금 성인인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접해서 그런지 쉽게 생각하게 되고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됨 이라고 댓글 남기신 분도 계셨어요 좀 심각한 댓글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경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온 댓글 제가 용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댓글입니다 나만 그런가? 나 야동을 너무 빨리 접했단 말이야 초 3때 실수로 봤는데 그 다음부터 미쳐가지고는 어떻게든 유튜버 트위터 뒤져가면서 야동 보고 혼자 하는 법도 찾아서 초 4때부터 그 짓 하기 시작했음 근데 초딩 때 중독돼서 무슨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하루에 4,5번씩 하고 그랬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진짜 어릴 때 음란 잔인한 거 보면 안 될 것 같음 이런 댓글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우리 어른들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우리 정기수님 헐 그 사람 겁나 일찍 눈을 떴네 하하하하 아홉 번째 댓글 읽어 드릴게요 난 요즘 유튜버 웹툰들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아니 웹툰 검색만 하면 애들도 다 볼 수 있는데 그냥 15세 이상 관람 가만 띡 붙이고 네이버는 지금 나물나라 하고 있음 뭐 참교육 외모 지상주의 싸움 독학 인생 존망 쇼미더 럭키짱 등 모두 모두 엉망임 다 자극적이고 그림체도 기괴하고 피랑 폭력적인 컨텐츠 엄청나옴 댓글들도 거의 일배 소그리고 아니 중고등학생들도 엄청 자극적이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거 초딩 애들도 볼텐데 네이버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런 만화들 즐겨보는 독자들 참 이해가 안됨 이라고 댓글 남기셨네요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코위샤론에서 샤론의 사연 데이트 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